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앞세워 지난해 4분기 TV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작년 4분기 TV용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23.8%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제치고 1년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정상을 탈환한 것은 고가 TV를 중심으로 OLED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옴디아는 올해도 LG 디스플레이가 TV용 디스플레이 매출 점유율 23.9%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